21학년도 9월 모평입니다. 다음은 원자 W에서 Z와 수소로 이루어진 분자 HAW, 그 다음에 HBX, HCY, 그 다음에 HD, Z에 대한 자료이다. W에서 Z는 각각 산소, 플로린, 황, 염소 중 하나이고, 그 다음 분자 내에서 옥택 규칙 만족한다. WY는 같은 주기 원소이다. 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러고 지금 박스 안을 봤더니 전기 음성도에 차를 줬네. 수소와의 전기 음성도의 차이. 자, 근데 우리는 이미 전기 음성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쵸? 자, 주어진 게 지금 산소, 플로린, 그 다음에 황, 그 다음에 염소.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자, 산소 전기 음성도 몇? 3.5. 그치? 플로린 4.0. 그 다음에 CL은 3.0. 얘는 모르는데요. 자, 몰라도 됩니다. 자, CL 바로 옆에 있는 애죠? 그치? 3주기 같은 경우는 CL을 기준으로 대충 0.3씩 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2.7쯤 되겠구나. 설사 그걸 모르더라도 CL 옆에 있으니까 당연히 어때? CL의 왼쪽에 있으니까 당연히 CL보단 작겠죠. 그러니까 아, 이 정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수소와 비교한다라고 했으니까 수소는 지금 얼마야? 전기 음성도? 2.1이 되겠죠. 그치? 그러면 수소와의 전기 음성도의 차이를 보면은 누가 1등? 얘가 1등이네. 그치? 누가 2등? 얘가 2등이네. 산소가. 그 다음 얘가 3등, 얘가 4등이 되겠네요. 차이를 보면은. 그치? 자, 이대로 이제 그래프에 때려박으면 되겠습니다. 지금 1등이 지금 누구야? Z잖아. 아, 플로린이 뭐구나? Z겠구나. 그치? 그 다음 2등이 누구니? X네. 그치? 아, X가 산소겠구나. 3등이 누구야? Y니까 CL이 Y고. 그 다음에 남은 황이 W가 되겠네요. 그치? 자, 이렇게 일단 잡고 나서 지금 보니까 HAW 그랬어. HAW 그럼 뭐야? 황이랑 수소가 결합한 거지. 그치? HAW는 그럼 뭐야? H2S가 되겠네. 황이랑 결합한 거니까. 그치? 그 다음 HBX. X 누구야? 산소네요. 그치? 그러니까 얘는 뭐다? H2O가 되겠죠. 그치? HCY 봅시다. 자, Y는 누구야? CL이니까 얘는 HCL 될 거고. 그치? HDZ. Z는 플로리니까 HF 되겠네요. 그치? 자, 여기서 H는 부분적인 양전화를 띈다. 당연해. 전기음성도가 제일 작으니까. 그치? 당연히 전자를 뺏겨가지고 양전화를 띄겠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가봅시다. 전기음성도는 X가 W보다 크다. X가 W보다 크다. 오른 지문 되겠네요. 그 다음 ㄴ. C는 A보다 크다라 그랬는데 C는 1이고 A는 2네. 그쵸? ㄴ은 틀린 지문 되겠습니다. 그 다음 ㄷ. YZ에서 일단 YZ가 누군지 볼까? YZ 하니까 FCL이네. 그치? FCL에서 Y는 부분적인 음전화를 띈다라 그랬는데 지금 얘가 Y잖아. 그치? 근데 문제는 뭐야? 전기음성도가 누가 더 커? 플루올이 더 크단 말이야. 그럼 전자쌍은 어디로? 플루올인 쪽으로 갈 것이고 얘는 플루올인이 상대적 마이너스. 그치? CL이 상대적 플러스를 띄겠죠. 즉, Y는 뭐다? 상대적으로 플러스 전화를 띄게 된다. 그래서 ㄷ은 틀린 지문, 답은 1번 되겠습니다.